캐나다 공립대학 탐방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로 가보겠습니다. 복잡한 시내 한가운데에 위치한 학문의 요람 라이어슨 대학교가 이번 주인공인데요. 전 세계적인 관심사죠. 재생에너지 연구를 중심으로 도시에너지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라이어슨 대학. 그 교육현장을 직접 만나보시죠. 거대한 창고처럼 생긴 이 물체는 사실 배터리입니다. 맑은 날 생성된 태양에너지를 저장하는 대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배터리와 비슷한 건데요. 캐나다 경제의 중심지라는 토론토. 그 토론토 내에서도 가장 복잡한 시내 자리 잡은 라이어슨 대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라이어슨은 유니크 유니버시티에 있는 굉장히 유반난 시티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니크 유니버시티에 있는 특정한 기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티 그리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캐나다 경제, 인더스트리 파트너, 일렉트리 시티 유티리들이 특히 이런 특정한 에너지 스토라지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티에 있는 에너지 스토라지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티에 있는 시티에 있는 에너지 스토라지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라이어슨 대학교가 이러한 지리적 입점을 활용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바로 도시에너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점점 고갈되고 있는 석탄, 석유 외에 태양에너지, 풍력,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생산에 집중하고 이 에너지를 도시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연구하는 겁니다. 도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의 중추가 바로 이 라이어슨 대학교라고 할 수 있죠. 이렇다 보니 교육은 철저하게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독일 오스나보리크 응용과학대학교에서 기계전자공학을 공부하던 마누엘 번 씨는 3개월간의 인턴십을 위해 이곳을 선택했는데요. 다양한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계 역시 라이어슨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산학연계를 위한 도시에너지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프랑스 글로벌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 세계적인 회사들이 라이어슨 대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은 학생들의 창업 열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 4학년인 파바드 만수리안 씨는 거리에서도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 휴대폰 충전 방식의 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다이애나 오스피나 씨는 그리드 리소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일반 가정이 태양전지판 설치로 거둘 수 있는 투자 회수 효과를 알려주고 있죠. 문제 해결, 실행, 응용에 초점을 맞춘 교육. 라이어슨 대학교가 역동하는 도심 속에서 창조와 혁신의 요람이 된 이유입니다.